아, 난 여자가 있는데?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이거 제 번호거든요? 연락 한번 주세요. 당선하다. 너무 다 차고차하네? 현실에선 거의 불가능한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저기요, 저기요. 아, 뭔가 내가 불안해, 내가 불안해.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 좀 물어보시겠어요? 눈 맞으시죠, 바로? 연락처 좀 물어보시겠어요? 다 바로 스캔하거든요. 혹시 죄송한데 커플이세요? 커플이세요? 아, 친구우사인 줄 알았어요. 친구우사인 줄 알았어요. 죄송합니다. 친구우사인 줄 알았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싫어. nesota는 틴트로. 자, 이 이후에 반응이 이제. 오, 너무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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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언가인 거 같아 진고야 안녕 여자가 더 진고 우리 진고 사이 슈팅이네 감사합니다. 남자 입장 속도 안 가네. 아니 지금 어려서 그렇지 사실 나이가 들어서 저러면 막 웃으면서 진짜 얘기하는데 어... 저 때는 심각하죠, 어렸을 때는.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사실. 어, 그 말에 누구인가? 짜증 나네. 친구... 친구예요. 뭘... 아우, 열받았어. 내 눈앞에서 이거랑 짓거리야? 감사합니다. 아, 점점 늦게 오는구나. 늦게 오는구나. 얘기하다가. 신호사인데 그렇게 사진 찍는데 내 사진을 찍겠니? 지금 저 못생긴 게. 좀 못생긴 게. 그 여자분한테 좀 짜증이 나는 거죠. 남자한테 그런 게 아니라. 오... 오, 나이스 선배인데? 진짜. 맛있네. 커피 내가 살게. 눈 마주쳤어. 어, 눈 마주쳤어. 눈이 마주쳤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외련. 하하하하. 오, 비얼 것 같아. 백타 미옥이. 아니. 비우면 집가게 귀찮지 않아. 아니... 진짜 아지. 어디가 왔어. 어디가 왔어. 어디가 왔어. 누구한테 미역에 빵이 줘. 미역에finitely. 미역에 빠져. 아내의 이홍 노래가 났다. 저기 또 아이가 있어. 아이가 있어. 남자 뜨끔하죠? 혹시 죄송한데 맘에 들어서 연락처 좀 물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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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친구 사이인 줄 알고. 네, 너무 괜찮으셔가지고. 네, 너무 괜찮으셔가지고. 네, 너무 괜찮으셔가지고. 되게 잘생기셨어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너무 괜찮으셔가지고. 너무 괜찮으셔가지고. 왜 안가세요! 죄송합니다. 여자분 약간 여자친구분은 날카로워요. 잘 안 가지만 안 가고 있어요.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? 지켜봐. 잘생겼다.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? 잘생겼던 얘기는 안 했어. 쭉 지켜봤는데 자기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.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. 그렇게 잘생겼다. 쟤네들 되게 어이없는데 눈이 있네. 오빠 여긴 여기가 많아. 위험하다. 위험해. 근데 저 좀 위험한데. 안 했으면 안 되겠다. 왜 빡쳤어? 아니 그게 아니고. 나는 저런 스타일이 안 좋아해. 저런 스타일이 안 좋아해. 근데 얼굴은 이뻤어. 딱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. 왜 이렇게 말해? 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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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어. 내가 훨씬 예쁜데. 근데 진짜 이뻤어. 봤는데 내가 딱 스킬이 진짜. 언제 그런 걸 다 봤어? 모자들은 한 번에 쫙 봐. 예쁜 애들이 있어요. 맨치 오빠 앉아봐요. 너무 몇 번 봐서. 아 진짜? 그냥 스킬이 뭐 있지? 이러면서 보자가. 이거 한번 봐주세요. 6개를 왜 줘? 아 걸렸어. 걸렸어. 네? 스킬이 뭐 있나 고르다가. 6개를 줬구만. 그러니까 스킬이 좋네. 아니 2개 줬다고 다 보고. 그냥 이렇게 하다 마실 수 있을지. 아 네. 빡하자 쳐다봤어. 얘 아니요. 이거 내 거기를 던지게. 여기다 저거 올려놔. 솔직히? 이쁘긴 했다. 자 넘어가면 안 돼요. 넘어가지 마. 안 됐네. 안 됐네. 안 됐네. 안 됐네. 안 됐네. 당신도 없어. 내가 너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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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아 여자분 되게 귀엽네. 귀엽다. 우리 차 공주야 해가고 내일쯤 왔길래. 제가 전화 안 봐서. 저기요. 전화 안 봐서. 저기요.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요. 혹시 연락처 좀.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셔서.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셔서. 여기 자주 와요. 저희 여기 자주 와요. 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미스토리라는 거야. 미스토리라는 거야. 네, 감사합니다. 꽂혔어, 꽂혔어. 여자들은 저런 상황에서 한 마디가 꽂히는 거죠. 이번 달은 왜 이런 일이 없나 했더니 좀. 아, 남자들 아무튼. 허세, 허세. 아, 정말. 좋아? 어? 왜, 주지 안 왜 알겠어. 거래요, 거래요. 그냥 안 내버려. 뭐야, 그게? 웃던 거 없이 나버렸는데. 어, 외국 분위기인 것 같은데? 아, 그러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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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멤бо στα, 저기요, 저기요, 저기요. 혹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처. 우리랑 정서가 다른가요? 연락처. 감사합니다. 껌인 줄 알 것 같은데. 혹시 여자친구 분이세요? 아니에요? 아, 여자친구 분이세요? 이름이 어떻게 돼요? 강다래요. 네, 네. 앰브로즈. 네, 연락주세요. 맞습니다. 잘생긴 했죠. 다행히 하세요. 인사드러워지. 언니야, 왜 웃는대요? 아, 귀엽다. 이거부터 왔는데 마음에 들어오면 연락처 좀. 너무 젠틀하셔가지고. 젠틀하셔가지고. 살 좋으신 것 같은데요. 맛있네요. 간다? 하긴 저런 상황이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죠. 심지어 엄청 예뻤어. 내가 당했어. 오빠 당했어. 나는 뭐라고 생각한 거지? 여성분들이 몰랐는데 친구라는 말이 되게 싫은가 봐. 어이없어 진짜. 어이없어. 아 본인이 더 이쁘세요. 본인이 더 이뻐. 진짜 엄청 예뻤다고. 되게 마음이 아파서 뭔가 속상하니까 그러네요. 가슴이나 어떤 나의 마음으로. 오빠 잘 나간다. 이제 분노로 바뀔 것 같지 않아요? 옷은 다시 입습니다 나가려고. 가만히 있는데. 내가 있는데 싫지. 내가 있는데 싫지. 내가 있는데 싫지. 뭐라고 그랬지? 뭐라고 그랬지? 뭐라고 그랬지? 뭐라고 그랬지? 어이없어 진짜. 이렇게 입히면 안 되겠어. 진짜. 머리도 이제 길고. 수영장 길고. 머리 괜히 잘랐나 봐 오늘. 짜증나. 개망쳐. 아빠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. 거기에 대해. 네가 진짜. 무슨 성향으로서. 이거 좀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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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